우와, 이거 왜 이렇게 재밌었어? 구구가 좋아요!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에 올까?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처럼 불당동에 나와서 신상 우물갈비에 가보려고 해요 맞아 또 2번 니키 1번 가보자세요, 밥 먹으러 와 투맨이 인플루엔서 그리고 유명한 셀럽이 와 아 아 아 저희가 올래פר 그 허락이 바뀌어서 와, shaking 이거 해봐 아 예 감사합니다 음...이거 저거 이거 기억나요?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봐 자 이거 해 봐 이거 어때? 제가? 와 이거 저희 엄마가 하는 거 뭐야? 김밥 김밥? 맞아요 주먹밥 주먹밥? 주먹밥? 기다려 스프이 already waiting with the plate 하나 하나 공기향은 맵네 자꾸 공기향이에요 하나 엄마가 응 와 맛있다 맛있다 다시 한번 오지마 와 우아 이거 저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마니드 재밌었어 백이 재밌었어 아빠 고기 이겨봐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생각해 근데 아직 안 구워졌어 아직 빨간색이야 기다려야 해요 조금 와 저희 좋아하는 누구 저희 좋아하는 누구 더 있어 여기 가서 조심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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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복이 그쵸 와 정말 맛있어 근데 이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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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 뼈가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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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陈에 뼈는 뼈는 뼈에 넣을 수 있다 더? 더 맛있어 맛있어 이제 더 맛있어 정말? 이것도 먹어봐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? 네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어봐 한번 더 먹어봐 그리고 여기 많은 반지 여기 많은 반지 여기 여기 부터 네 네 2 사람들 항상 더 많은 반지 그리고 또 다른 반지 그리고, 아는 왜? 또 다른 반지 다른 반지 3개 아, 아 잘 모르겠어 네, 네 잘 모르겠다 부동이 잘 멘트 진짜 잘 모르겠어 아무 맘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해? 이렇게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해? 너무 맛있어 아유 착하다 맛있어? 먹어야지 엄마 하나 먹어도 돼? 고마워 엄마 다 먹어도 돼 와, 키가 배불러요 아니? 아니요 네 아까 전에 두개 주문했을 때 그리고, 만약에 나가서, 제가 제 입장에 열어드렸러요 후에 앉아, 저는 이렇게 부끄러워 보니깐 이렇게 부끄러워 보니깐 와우 이거 전에, 처음이야 처음이야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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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오일이 좋아于 소름돔을 사용한대요 남들다 시가, 나이죠 인도는 아니지, 그렇지만 인도는요 이곳에서 소름돔을 사용하는 것 없어 이럴 거에요 을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뢰는 거에요 루는 날인데 아빠에요 아빠 배불러? 아니 아빠 안 배불러 먹어. 맛있어서. 그럼 아빠 점점 돼지 될 거야. 많이 먹으면. 반지가 또 들어줬잖아. 다 먹었다. 다 먹었어요. 그럼 우리 밖에서 여기 먹자. 여기 너무 많이 줬어요. 소희야, 맛있어? 여기 떡 가고 싶어. 떡 가고 싶어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오자 그럼 안 왔지? 와, 진호? 항상. 최고. 박심 박심. 박심 박심. 아빠도 잘했어요. 아빠도. 니키도. 니키. 니키. 내가 미키하고 했잖아. 너 미키 좋아하지? 아빠. 아빠. 미키? 네. 네. 오우. 너는 몇 번 먹지 얼마나 많이 먹지? 하나. sour. 두. 세. 이제 굴리. 이제 굴리. 이제 굴만 먹어. 렛츠. 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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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. 이제 굴리. 아빠. 이렇게 돼지. 이렇게 돼지? 너무 맛있어. 찬양 제가 생각해봐요, 언니 내가 좀 모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, 아빠, 왜 지금 먹어요? 고마워요, 고마워 다음 시간에 오, 버스 때문에 수입하고 너무 좋아요 이거 있어 문어, 오징어도 있어 정말? 이거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나중에 응, 가자 너무 맛있었어요